안녕하세요 편안해 잘 죽으셨습니까 전체무습 좀 볼까요 자 오늘은 음력 12월 7일 물때는 열쇠 물때 입니다 조금물 때에요 내일은 안강목 이산유판이 뭐 며칠 겉고 모레부터는 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연안소형어선 3척 390상자 왕강목어선 6척 1,450상자 토탈 총 9척이고 상자는 1,800상자 정도 됩니다 요쪽은 농어 얘는 병어 얘는 백조기 잡어들 좀 드문드문 보이죠 잡어로 생겟고 오늘 경매는 약 1시간 정도 돼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는 참고기는 별로 안보여요 갈치도 아주 소량이고 딱 보시면 보고 쥐치 군평선이 농어 첨돈 민어 그렇습니다 울어가고 꽃게 잡어 소량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잡어랑 갈치 소량이구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 생겟어요 나가보겠습니다 경매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척이 붉은믹이를 많이 잡고 왔네 이게 지금 늘모레 명절이라서 붉은믹이 이게 지금 전국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졌구요 갈치하고 백조기 병어 차고 안녕하세요 소량이고 요거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본말로 나막스라고 그래요 한 상자에 30미, 25미, 20미, 15미, 10미, 8미, 6미 막 그래요 이거 말려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호프집에서 맥주 안주 한잔씩 하면 그냥 맥주 잘 들어갔었는데 오늘 어제까지는 엄청 추웠어요 진짜로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날이 좀 풀렸습니다 오늘은 거제보단 좀 덜 춥네요 왔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동안 아주 얼마나 추워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침에서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은 오늘 하루도 재미나 잘 보내시죠 이따 뵐게요